너는 왜 둘 다 갔다가 들어왔냐 널 둘은 가을이하고 랩은 나갔다가 빨래 거두르고 문 열었더니 후다다닥 뛰어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질에 있습니다 어? 그랬어? 너 먹을 거도 먹으러 뛰어 들어왔지 그치? 솔직히 얘기해봐 응? 가을이 너는 밖에 추워서 들어왔지 응? 가을이가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많이 가가지고 조용합니다 형형이 형형이 뭐라구 왜 너도 지금 들어가고 싶지? 응 들어가고 싶지? 다들 막 들어가고 싶지 지금 그래? 들어가고 싶어? 그럼 들어가자 그러면 그래 들어가